윤석열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챙기는 약자 복지가 필요하다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넉넉하게 보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윤 대통령은 오늘 한가위 메시지를 통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마음을 어루만지는 정부가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. 아울러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하는 근로자와 경찰, 소방, 군 장병, 수해복구 관계자와 방역 의료진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.